탑베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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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저쪽은 사뭇일 가서 뭐 하려고 저렇게 간다냐 탑베인 미드루시안 원딜진 이렇게겠네 브랜드는 서포시고 루시안 정글은 의외인데 소고보자 진 죽여 죽여 루시안 루시안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 왜 이러는 걸까요 티티 아 이건 아 너무 아쉬운데 드래곤을 벌려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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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킬 킬은 원치 않는데 아니 나는 징크스라도 컸으면 됐다 싶었는데 동길이 생각보다 너무 컸어 차라리 아니 어디가 오공은 넌 또 미치겠네 와 이게 그걸 또 죽여주네 죽는 타이밍이 너무들 아쉬워서 소자의 맹세 먼저 가는 걸 고려 안 할 수가 없어요 있나 보네 잘 가 잡힌 넘나 달달하고 아니 혼자서 그렇게 들어가면 아 참 이거 먹어 이거 아니 4대5잖아 오 쉣 아니 아니 정력 먹으라니까 이거지 미안하다 아니 랜턴을 타라고 해 랜턴을 생각해보니 이것도 과부같았네 그냥 주변 시아나 봐주자 아 넘나 맛난 거 근데 이건 또 저쪽으로 갔네